여러분, 영화 중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한 번 이상은 아마 다들 보신 줄로 압니다 거기에 참 추억 같은 음악들이 많이 흘러나오죠 The hills are alive with the sound of music 이익으로 시작되는 주제가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도레미송 또 My Favorite Things, 그리고 Climb Every Mountain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마지막 장면쯤에 나오는 에델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So long, farewell 하는 노래도 있죠 특별히 이 노래는 우리 에클레시아 마지막 날 마지막 점심을 들기 전에 우리가 늘 듣는 음악입니다 참 그 곡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황홀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명대사들로도 참 유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도원 원장이 마리아에게 해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주님은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정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닫혀있는 그 문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저 문이 언제 다시 열리려나 이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쪽에 열어주신 문을 우리가 못 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해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플로리다 출장을 마치고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올란도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뉴욕의 날씨 관계로 오늘 오후에 모든 뉴욕행 비행기가 캔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기 날씨가 여기는 이렇게 좋은데 왜 비행기가 못 드나 참 이해가 가지를 않았고 그리고 황당하기도 하고 오늘 빨리 뉴욕에 가서 금요일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속에서 막 화도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침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뉴욕에 눈보라가 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항이 폐쇄됐기 때문에 비행기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 항공사에 따질 일이 아니었고 이거는 그냥 내일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플로리다의 날씨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왜 비행기가 못 뜨는 거냐고 막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처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출발지 사정도 보시고 도착지 사정도 보시지만 우리는 출발지 사정밖에 못 보거든요 비행기가 떠봐야 여기에 착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띄우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들은 간증입니다 어느 장로님과 집사님이 어느 사업을 좀 같이 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 다 그쪽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아주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계약이 진행되다가 마지막 판에 이렇게 깨지고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깨지고 그러면서 2년이 지나도록 이게 잘 진전이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도 야곰야곰 많이 쓰게 되고요 이거 참 빨리 돼야 될 텐데 왜 안 될까? 이상하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업종이 유난히 된 소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볼륨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업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파산까지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일에 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면 시작하자마자 우리 폭삭 망할 뻔했다 투자금 다 날릴 뻔했다 두 분이 만나가지고 정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제사 왜 일이 이렇게 지지분이 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서로 그런 고백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지도를 좀 보시면서 저것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차 전도여행에 얽힌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고 이제 오늘 16장부터는 2차 전도여행입니다 자 1차 때랑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1차는 바나바와 같이 갔지만 2차 때는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준 신라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두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1차 때는 안디옥 옆에 있는 신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먼저 출발했지만 2차 때는 그냥 육로로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를 지나 더베와 루스트라 쪽으로 이렇게 선교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죠 어디를 제일 먼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나요? 더베와 루스트라로 갔습니다 1차 때의 마지막 방문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 루스트라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 쓰라린 추억이 있는 동네가 바로 루스트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도시를 다시 방문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우회해가지고 다른 도시 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거기를 1차 첫 번째 선교지로 또 정하고 거기로 또 그 소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로사신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이 저 동네에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심정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했던 어려움이나 손해나 고난이나 고통은 그거는 다음 문제고 바로 거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저곳으로 제일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2차 전도여행의 목적 자체가 1차 때 보금을 전해서 그 보금을 받아들인 양물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였죠 재방문의 결과로 기존 제자들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새로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날로날로 많아져가게 되었습니다 16장 5절 말씀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왜? 사실 지난 날 쓰라린 추억이 있는 도시였지만 이번에 정면 돌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돌 던지는 사람도 없었어요 무혈 입성이었습니다 이야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얹어주시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를 수행 비서로 붙여주시잖아요 1차 여행 때 마가라는 청년이 수행 비서로 동참했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에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디모데라는 신실한 젊은이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보금의 능력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보금을 이제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출발지인 안디옥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아시아 지역을 이제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이런 넓은 아시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땅의 서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아시아를 정복한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막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막 일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의 계획은 뜻하지 않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6절입니다 누가 방해하는지 한번 그 범인을 여러분들이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누가 보금 전하는 걸 막으셨다고요?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시아에서는 보금을 못 전하게 하시니까 또 보금을 안 전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이제 거기서 보금을 전하려고 할 때에 또 사건이 생깁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누가 막는지 그 범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이번에는 범인이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 곧 성령님이시죠? 아까 등장하신 그분이랑 같은 분이에요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영거프 바울 일행에 가는 길을 막아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요나처럼 무슨 가라 하는 곳을 등지고 무슨 불순종해서 어떤 도피 행각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순종의 길에 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생을 자처하면서 지금 보금을 위해서 생애를 바쳐 지금 헌신하고 있는 마당인데 왜 막으시는가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혼란스런 마음 그리고 좌절된 꿈을 가지고 바울 일행은 드로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트로이라는 지역의 해안 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계획은 이제 막혔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 계획이 없었어요 No Plan B Plan B조차 없다 보니까 지금은 No Plan 지금 어디로 가서 뭘 해야 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엎치락, 트치락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퀘스천은 느낌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성령께서 두 번씩이나 바울에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셨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는데 구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한 번 읽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저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가리킵니다 유럽의 동쪽의 관문이었습니다 아시아 성교는 막혔지만 하나님은 유럽이라고 하는 새롭고도 더 큰 문을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그들은 아시아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면서까지 이제 유럽 쪽으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연구라는 책으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향했던 그 한 척의 배에는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을 가리켜서 그는 그렇게 학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약 이때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막으시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또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다르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는 전자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대풍을 동원하셔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 순종의 길로 다시 갖다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경우는 그와는 다릅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보다 더 크고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마치 그날 밤 밤중에 들어와라고 하는 작은 오천 마을에서 밤중에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니아인의 그런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셨듯이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바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루스드라에서도 디모데라는 젊은 일꾼을 붙여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그런 일이 없었죠 하나님이 그때는 문을 착착착 열어주셨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막으시면서 드로아에 내려왔을 때 거기서 뜻하지 않게 새로운 동력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누군지 한번 10절 11절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빨간 글씨 속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내아볼리로 가고 자 우리라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10절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전에는 바울 일행을 가리켜 그들이 데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기부터는 우리가 영어로는 우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포함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난 걸까요?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였습니다 골롯에서 4장 14절을 보니까 누가에 대하여 사랑받는 닥터, 의원 누가 라고 그의 직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육체적인 지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병인 안질이라고도 했습니다 평생 그냥 친구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지만 하나님이 딴 거는 다 들어주시면서 그 기도만큼은 노우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몸을 가지고 보금의 증인으로 자신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우 하시면서도 의사인 누가를 그의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도록 이 드로아에서부터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쪽 문이 닫힐 때 어느새 다른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문만 아니라 그 새롭고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동력자까지 적절하게 붙여주시는 참 멋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로 한번 돌려 보십시다 이제는 우리 입술에도 좀 많이 익숙해진 단어 코로나 혹은 코비드 나인틴 우리는 이 사태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잘나가던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100일쯤 지나고 보니까 그냥 막힌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쪽의 문들을 많이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예배당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나인틴으로 나는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했다 이렇게 마귀가 큰소리 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각 가정마다 말씀 읽는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더 우렁차게 하늘에 사무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의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께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을 더 광활한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프라미스 교회 앞에 414 윈도우 어린이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당시 그저 선교 그러면 어른들 우선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에 비하면 이 어린이는 완전히 선교의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의 이 블루오션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그리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어주신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는 또 다른 차원의 선교와 전도의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정말 이 온라인의 세계는 너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미 가설된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네트워크 이 정보망을 통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손쉽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파워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도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와 그리고 헌금과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오프라인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오프라인과 함께 더 넓은 블루오션인 온라인 선교의 바다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컨 웨이브 혹은 서드 웨이브가 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마음의 무장이 잘 됐습니다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없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도 그리고 온라인도 단단히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국률과 구제의 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그 전에도 우리가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공모함을 타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고 다니면서 학교를 세우고 축구 선교를 하고 뮤지컬 선교와 그리고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워하우스를 곳곳에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고 등등 이러한 글로벌한 사역을 참 원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런 모든 선교 일정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발이 묶여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그때 우리가 다시 빨리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닫힌 문이 언제쯤 다시 열리려나 하고 닫힌 문 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가까운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필요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취약계층인 우리 시니어 어른들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죠 차가 없어서 장도 마음대로 보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또 실직과 비즈니스 휴업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신분 문제로 나라에서 주는 그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또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안에 있는 노숙자 쉘터들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그런 분들에게로 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뉴욕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면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경찰관들 이런 분들이 정말 그 프론트라인에서 자기들도 다 가족이 있는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약 2만 장의 마스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작은 교회들이 또 밟히게 하셨습니다 교협에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줄 알지만 그래도 한 교회 몫이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한 끝에 여섯 교회 정도 도울 수 있는 작은 정성이지만 그것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여러 교우들이 정말 얼마나 다들 어렵고 힘드실 텐데도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먼 데 가서 일할 수 없는 시간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창문들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가장 복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백일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 사태의 초창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난생 다 처음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막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마켓에 가서 막 사재기를 하고 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다 얼마나 긴장되고 야 이거 우리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되나? 아마 다들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사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데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말만 들으면 마치 무슨 아주 회생불능의 암병에 걸린 것처럼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가슴 철렁하고 낙심될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생각의 근육이 많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담력이 자랐습니다 영적인 맷집도 많이 길러졌습니다 단단한 그릇이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운 시대의 구분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BC와 AD 그런데 요즘은 BC는 같은데 AC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이게 시대의 구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달라진 세상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특별한 기간에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그릇을 이렇게 넓히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곧 우리 앞에 크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부흥을 우리가 이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의 부흥과 온라인의 부흥 그래서 가까운 곳의 부흥과 그리고 먼 데까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내주시는 그 지역까지 가서 어린이도 젊은이도 노인들도 우리가 어서 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게 다 닫힌 줄로 알았습니다 모든 게 다 멈춘 줄로만 알았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제2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잠잠해지면서 우리가 조만간에 다시 모일 것입니다 그 예행 연습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드라이브인 예배와 드라이브인 기도회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토록 마음에 그리고 사모하던 예배당 털을 우리가 오늘 가족들과 손에 손을 잡고 모처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이전 세상이 아니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전의 여러분이 아닐 것입니다 콩나물이 소리 없이 쑥쑥 자라듯이 우리도 그동안에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어떤 웨이브가 와도 또다시 코로나 같은 게 와도 이제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어느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시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축복합니다